또 시원하게 맥주를 마셔야 되지 않겠어? 맥주 마셔야지 맥주 좋냐고! 갑자기 언니 얼굴이 확 밝아졌네요 지금 요새 이런 거 타먹은 게 유행이야 뭔데? 유자? 진짜? 레몬 맥주 오박 저게 뭐예요? 맥주와 유자를 섞는 거 아요? 네, 유자청을 유자청을? 맥주가 달면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약간 라거 같은 건가 보다 거품 안 나게 따라야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고 짠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다, 유자 넣으니까 최고야 저런 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청소를 하고 있어서 저녁 왔지 않냐? 다이어트요? 그럼 우리 이거 먹고 운동하러 갈까? 뭐? 운동하러 갈까? 옷이 다 작아졌잖아 아니, 줄었나봐 옷이 줄었나봐 우리가 커진 거야 네가 맞고 해야 할까? 응 네가 늘 하났는데 내 맥주가 마셔야 dis라 하지 않아 él 나 왜 這 난 Criminal 이 但是 다이어트 나